AI가 지금 인간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AI가 구기본값의 인간은요 AI가 이미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기본값, 탐진치 기본값의 존재는 AI가 이미 다 파악 끝났고 AI가 더 능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인간이 해야 될 길은요 인간은요 새 기본값을 장착해요 신인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AI 첨단 시대에 새 기본값을 장착해서 인간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질개벽이 AI로 대표된다면 정신개벽은 새 사람으로 대표될 겁니다 새 사람, 참사람, 새 사람 신인류 프로젝트 AI는 구인류를 지금 카피해서 구인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신인류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본값, 양심 기본값 갖추자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첫째 양심 분석하고 살아가는 건요 새 기본값을 장착하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값도 안 바뀌었는데 양심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그런 바리세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새 기본값이 작동하는지 알려면 참나 접속이 됐는지를 먼저 파악하십니다 참나 접속 되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의식 순수의식을 각성해야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몰라 괜찮아 자명하시면 되잖아요 몰라 기존 기본값 몰라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기본값 몰라 괜찮아 근데 괜찮아 나는 오직 존재할 뿐이야 지금 이 순간 가장 나의 순수한 본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야 어느 때보다 자명해 이 상태에 들어가시면 참나 접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갖춰져 있지만 잠재되어 있던 기본값이 각성합니다 이거를 성령을 각성했네 견성을 했네 막 정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본래나 여러분의 진정한 나 참나가 각성된 거예요 그 참나는요 기본이 양심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내면의 순수한 마음 본래 마음 양심과 대화 나누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14조인 겁니다 14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14가지 지침인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 몰라 괜찮아 자명 그리고 접속 인과 맡김의 삶 참나 접속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자명하다고 인과하고 이 자명한 참나와 자명한 삶의 방식에 모든 걸 맡기는 삶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거듭날 겁니다 이게 신인류 프로젝트 삶의 방식을 위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다고 인해 생명의 방식을 해주세요 각각의 삶의 방식을 사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